이런 목사는 없었다. 이제 분당 우리교회 잊어주세요. 울먹인 이찬수 목사. 연말까지 총 40개 교회 파송한다. 이제 분당 우리교회 잊어주세요. 울먹인 이찬수 목사. 분당 우리교회 일만성도 파송립에 회고 영상도 견수막도 없었다. 이찬수 목사. 2년 후 5천명 이하 안되면 사임, 약속이요. 연말까지 11개 교회 더 후원해 총 40개 교회 파송. 20개의 분립교회들 간섭과 관여없이 완전히 독립. 이제 드림센터 사회화는 가평 우리마을 준비박차. 이찬수 목사. 논란 및 해미. 이재명 대선 후보는 가나한 성도. 2021년 말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이 분당 우리교회와 연결점을 찾으려 하자 이찬수 목사는 주일내배 설교를 통해 제적한 상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찬수 목사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10년 동안 출석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찬수 목사는 1961년 경북 예천에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 경북대 3학년 때 미국으로 이민 일리노이 출입대학교에서 사회학 전공. 목회사로 소명을 받아 귀국 후 청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였죠. 이찬수 목사는 사랑의 교회에서 청년 사역을 10여 년간 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청소년 관련 사역의 전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2002년 5월에 분당 우리교회를 개척하였으며 2005년 11월 30일에 단임 목사 위임 감사회배를 드렸습니다. 현재 분당 우리교회 단임 목사로 사역하고 있죠. 한국교회에 존경받는 사역자 중 하나이며 2014년 말 국민일보에서 실시한 한국교회 중견 오피년 리더 설문조사에서 1위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시사저널의 차세대 리더 조사에서도 종교분야 1위를 차지한 사실이 있으며 2020년 초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미자르 교회를 위해 미자르 교회 월세 대납운동을 펼쳤고 총 11억 원이 모금되었습니다. 이제 분당 우리교회는 잊어주세요. 이찬수 분당 우리교회 목사가 4월 10일 주일 예배를 일만성도 파송운동 파송 예배로 드리면서 한 말입니다. 다음 주 17일부터 분립될 29개 교회로 떠나는 경기도 성남 분당 우리교회 성도들에게 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길 당부하는 의미였죠. 지난 10여 년간 분립개척을 준비한 분당 우리교회에서는 다음 주일이자 부활주일인 17일부터 분립개척에 참여를 결정한 성도들이 29개 분립개척교회로 각자 떠나 드리게 됩니다. 이 목사는 나의 최선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목으로 설교했는데요. 분당 우리교회는 별도의 행사 없이 평소처럼 예배를 드렸습니다. 강단 배경에 파송 예배라는 현수막조차도 없었죠. 이찬수 목사는 처음엔 오늘 예배에서 요란한 순서를 계획했지만 어제 다 취소시켰다. 우리의 분립은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우리의 마음이므로 이것을 드러내선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찬수 목사는 설교 중 요즘 AI나 로봇처럼 신우애락의 감정을 거둬해달라고 기도한다고 이야기했지만 설교와 기도인도 중 잠시 울음을 참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이찬수 목사는 본문 내용을 담은 설교 1막에 이어 설교 2막에서 오늘 이 시간부로 29개 분립 개척교회는 완전한 독립이다. 오늘 이후 어떤 관여도 간섭도 하지 않는다며 여러분이 분당 우리교회에서 융자 얻고 초기 교회를 시작했지만 분당 우리교회와는 관계없다. 자립하면 공동 모금으로 되갚는 것이라고 선포했다. 그는 설교에서 어제 새벽 마음으로 29 목사님들을 떠나보냈다. 이제부터 제게 29개 파성교회 이야기하지 마시라. 목사님들께 분당 우리교회는 이랬는데 이야기도 하지 마시라. 분당 우리교회는 그들 안에 없다며. 이어 눈물로 호소드릴 것이 있다. 29개 교회는 왕궁으로 입성하는 모세 같을 것이다. 애급의 왕궁 같은 편안함과 안락함을 거부하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그 왕궁을 거부하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초기부터 몇백명 모이고 헌금 얼마나 하고 잘 누리는 것에 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부터 애급의 왕궁 같은 편안함과 안락함을 거부하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1차로 결단하고 순종해 29개의 성도님들이 행복해지길 바란다며 어려운 한국교회와 지옥교회를 섬기는 일들을 29교회가 머리를 맞대고 해달라. 분당 우리교회도 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1년간의 안식년을 포함해 정비가 되는 2년 채까지 작년 출석 5천명 이하가 되지 않는다면 분당 우리교회를 사임하게 했다는 약속은 아직 유효하다. 떠나면 어디서 무엇을 할지는 아내와 논의 중이라며 다음 주부터 분당 우리교회는 저와 2년 동안 다시 정비해야 한다. 대청교구와 순장님들은 20에서 30%만 남았고 주일학교 교사는 더 적다. 기존 신자 등록을 안 받았기에 일손이 필요한 분들만 남았다고 이야기했다. 또 다 수습하고도 5천명 이하로 줄지 않으면 떠날 것이다. 얼마나 오래 목체하는 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왕궁을 거부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며 오늘 파송 예배를 드리고 나면 올 연말까지 2차 파송운동으로 11교회를 선정할 것이다. 조금 더 후원하면 불같이 일어날 교회들이 대상이다. 그래서 파송운동은 40개 교회로 완성할 것이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드림센터 사회의 환원과 가평 우리 마을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했다. 이후에는 이제 파송마다 29개 교회와 지역 작은 교회로 떠나시는 여러분들 그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다며 이 학교에서 불편을 감수하면서 여기까지 오신 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다. 이제 세 가지를 하셔야 한다. 고 당부했습니다. 첫째는 주안에서 행복 누리기이다. 그는 처음엔 오늘 예배에서 요란한 순서를 계획했지만 어제 다 취소시켰다. 이제 분당 우리 교회는 잊어야 하기에 지역에 남는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며 이제 여러분들이 가시는 교회에서 행복하셔야 한다. 노아의 방주와 모세의 갈대상자가 같은 재료였다. 역청으로 무장된 교회로 가셔서 행복하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둘째는 감사이다. 이에 대해 지나간 일에 대해 오늘 그리고 앞으로의 일에 대해 감사하셔야 한다며 지난 목요일 29개 교회 목회자들에게 나에게 매년 선물하라고 했다. 매년 꼬박꼬박 거둘 거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 목사는 지금까지는 교육자들이 주는 것을 기쁨으로 받아본 적이 없지만 아예 현금으로 달라고 했다.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쉽기 때문이라며 감사를 가르치고 싶었다. 목회자들은 받는데 익숙한데 제게도 성도님들에게도 주는 연습을 해야 한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찬서 목사는 끝으로 사명 감당에 대해서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 고생하는 것 아닌가라며 지선 전도사의 찬양 은혜를 함께 부르자고 했다. 그는 모든 것이 은혜였다. 파속내배는 요란한 순서로 꾸미고 싶지 않다며 이 고백의 찬양 안에 우리 모든 마음이 하나님께 상달되리라 믿는다. 지난 20년 둘러보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하자고 강조했습니다. 또 기념 영상 만들지 않은 이유는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다. 은혜는 마음에 새기는 것이다. 우리가 은혜로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며. 1만 명 넘는 성도들이 정든교에 떠나기로 결정한 것도 당연한 것 아닌 하나님 은혜다. 영상 보면서 감격하는 게 아니라 우리 머리에서 그 감격과 은혜가 작동하길 바란다고 설교를 끝을 맺었습니다. 인간의 최선과 하나님의 일하심 이찬서 목사는 앞선 설교 일막에서는 인간의 최선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어머니 유겨벳의 결정에 주목하면서 어머니 유겨벳은 스티브 잡스도 혀를 내두를 창의력이 있었다. 예수 잘 믿으시면 이러한 창조력을 갖게 된다며 이 창조력은 절박함에서 나왔다. 아들을 살려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고민하다 나온 것이라고 했죠. 이 목사는 실력이 차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고민이 차이를 만든다. 목회자뿐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크리천이 가져야 할 부분이라며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건강한 가정이 되게 할 것인가 괴로워하면서 고민해야 한다. 여기서부터 갈대상자가 나온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갈대상자는 몸정신의 산물이기도 하다. 유겨벳은 아이들이 버려지던 죽음의 강 나일강에 갈대상자를 만들어 띄워 생명의 강으로 만들었다며 이러한 창의력과 절박한 몸정신은 문호한 자신에 대한 자각과 이에 따른 하나님께 유희만한 태도 덕분에 나왔다.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뤄 하나님께 도전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라고 했죠. 또 나에게 집중하면 절망이 보이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희망이 보인다며 찬양 유겨벳의 노래 속 이 가사가 떠나가시는 성도님들에 대한 제 고백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를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고 되었습니다. 이찬수 목사는 바로왕의 딸인 공주가 갈대상자를 열었더니 반역자의 아이가 있었다. 본능적으로 분노가 나와야 하지만 아이가 불쌍해 보였다며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도 생다방이 불쌍하며 모든 것이 끝난다. 다니엘도 뜻을 정하여 인간으로서 최선을 다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와 금율 호의와 동정을 얻게 하셨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고 당부했죠. 이 목사는 작년 목표도 안 해본 42세 젊은 목사가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하고 온 놀라게 했겠나 하지만 여러분들이 저를 호의와 동정으로 봐주시고 감싸주시고 기다려주셨다며 약점도 실수도 많은 저를 그간 호의와 동정으로 바라봐주신 것처럼 29개 교회 목사님들도 그렇게 바라봐달라 얼마나 긴장하고 있겠나 모두 처음 걷는 길이다 지적하고 나서면 주눅이 들어 목회가 안된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찬수 목사는 불립 이후 출석교인이 5천명 이하가 되지 않으면 사임할 예정이며 군당 우리 교회는 올해 연말까지 2차 파송운동을 할 예정이다. 그는 오늘 파송예배를 드리고 나면 올 연말까지 2차 파송운동으로 11개 교회를 선정할 것이다. 파송운동은 40개 교회로 완성할 것이다. 다음 주부터 드림센터 사회환원과 가평 우리 마을을 준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군당 우리 교회는 지난 10여 년간 분립 개척을 준비해 왔으며 17일부터 분립 개척에 참여를 결정한 성도들이 29개 분립 개척교회로 각자 떠나 예배를 드리게 되죠. 한국 교회에서 성도 2만 명이 넘는 대형 교회가 20여 개 이상 교회로 동시 분립하기는 처음입니다. 군당 우리 교회의 분립은 대형 교회 중심의 한국 교회 지형에서 어떤 파장을 일으킬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군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의 목회 철학을 지지하며 항상 건강하시기를 크리스찬 튜브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크리스찬 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